네, 요즘 밤까지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고 무대 인사 진행하겠습니다. 큰 버스킹을 받으세요. 네, 여러분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입장할 때 표가 바꾸어 하시는 게 어려웠다고. 네, 힘들었어요. 변상으로 드릴게요. 영화가 초반 때 한 40분은 점심 5살이 줘야 될 거예요. 초반이 굉장히 많은 정도도 있고, 극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돼서 그런 거 하여튼 그 굉장히 독특한 경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영화 즐겁게 감사드리고요. 배우분들께 마이크 넘길게요.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입니다. 네, 이제 또 이제 첫 시사회로 여러분을 뵙게 되네요. 저희도 오늘 처음으로 영화를 재생해서요. 너무 목차고 막 감격스러워서 기분이 좋고 막 어리둥둥 하는데 아무튼 영화 재밌게 보시고 이렇게 시간돼서 연주할 수 있는 강도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성휘장의 마켓 좀 좋아하죠. 도리를 들어와서 주들이 좋아하세요, 잘 좋아하세요. 저희 여러분들을 좋아하시는데 저 좀 예쁘게 봐주시면 영화도 멋지게 잘 봐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레오 오랜만에 우장에서 인사 드리는거 같은데 시간대 좀 안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있는 사람도 올린 편이잖아요 여러분들의 홍보에 따라서 저의 무남들 그냥 갈려있습니다 그럼 가만 보시고 네, 홍보 많이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성윤입니다. 영화 즐겁게 봐주시고요. 정말 다들 많이 고생했으니까 부족한 정보이더라도 잘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좋은 입성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배우들 지작진 대사 오늘 하루 종일 긴장의 연속이었는데 너무 몸에 힘을 주고 영화를 봤어요. 긴장해서 이제 또 뵈니까 이제서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고요. 정말 많이 고쳐주실 텐데 말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얼마 전에 뒤늦게 들었는데 또 여기 지성 형 팬분들도 계시고 저희 또 팬분들도 계신데 또 되게 멋진 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너무 멋있으시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피드백 받아서 앞으로 더 열심히 배워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진심으로 한 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좋게 봐주시고요. 영화 개봉하고 종용하는 그날까지 군함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차량 강례!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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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짱하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